일단 열심히 하는걸로 네 즐겁게 지우로 1주년 1주년? 1주년이요? 1주년 일단 언제들이랑 같이 있고 파리타임 해야죠 좋아 지우도 지우도 잘 놉니다 2주년 굉장히 멋져 파리타임 기악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도 지우랑 같은 마음이구요 저희 1주년 됐을 때는 저희가 넷이서 다같이 여행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행갔을 때 방송을 켜고 저희가 이제 여행간다라는 방송을 켜고 저희 노는 모습을 다 방송을 해서 생생하게 생방송 찍어들렸습니다 생생하게 생방송 찍어들렸습니다 생분들은 여행을 함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파리타임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멤버들 중에서 가장 술이 센 멤버는 누가 있습니까? 다같이 가리킬까요? 하나 둘 넷 다이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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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아 저 이상하게 잘 안 취해요 이게 유전 유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좀 취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뭐 제가 제일 항상 살아남습니다 남자랑 같은 여성들 아 진짜 그러면 아무리 드셔도 취하지가 맨날 치고 있어요 어차피 아까 드신 거 아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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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듣고 사라 그러면 반대로 제일 못 드시는 멤버는 네 예외겠죠? 맨대 아직 같이 맨대 아직 같이 네 술을 이렇게 이렇게 세 명만 먹었고 네 세 명만 먹었고 네 한번 같이 갑시다 네 네 또 그때는 또 게장을 먹는 건가요? 아 닭발 닭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다음 무대 보도록 갑자기 트와이스 무대 쉬신 거 같아서 아 네 좋아요 트와이스 무대 보여드릴게요 네 파이팅 네 마이크